이재명 대표가 인용한 조사는 한국 미소치마치만 9월 22일부터 나흘동안 전국만 18대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V-19 최경진 KBS 신청자 위원장이 도저히 제대로 된 공연감정 부조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당은 당시에 KBS가 5분 30초에 걸쳐서 의전 내용을 상세히 소개를 했는데요. 당시 앵거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환영한 의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경진 위원장은 97년대 대한뉴스에서 들을 수 있었던 표현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정부 행정정상막을 큰일이 빌어졌던 지난 17일에 KBS가 어이글받지 않고 청국지로 유선을 대통령의 A-PX 소식을 전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부탁드렸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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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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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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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